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은 중국판 최영만, 만리장성이라고 불리는 중국 파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동재준, 미국 이름 타이산동이라 불리는 이 파이터는 2m 14cm 엄청난 키와 피지컬을 보유한 거인인데요. 만리장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선수는 격투계의 야오밍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씨름선수 출신으로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격투에 입문했던 최영만 선수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의 첫 대결 상대도 최영만과 대결했던 더 비스트, 미국 개수 밥샵이었습니다. 미식축구 선수 출신인 밥샵은 부족한 타격 기술에도 압도적인 피지컬로 상대를 제압하는 유형의 파이터였는데요. 당시 챔피언이었고 기술적으로 완벽했던 어네스트 호스트 선수에 대항하여 피지컬만으로 두 차례나 승리를 거둔 경기들은 매우 유명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미국 개수 밥샵과 중국 거인 동재준의 경기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미국 개수 앞에서 열린 미국 개수 involved with my studies dead and brown, west of Helen 1995 비주얼 서울 중앙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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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